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괜히야 괜히 아 정말 대단하다 뚱뚱이도 올라갈 수 있구나 괜히야 괜히야? 아 진짜 옷장 정리하는데 잠깐 사이에 박스를 밟고 올라간 다음에 아니 눈짝을 어떻게 밟고 올라가지? 대단하다 우리 베니스 아우 정말 아우 진짜 아파하지도 그래 이리와 엄마 이거 간식 짓게 간식 어? 아냐? 엄마 진짜 순식간에 베니야 베니야 좋냐? 어떡해 어떻게 내려올게 엄마 이거 치워버릴거야 우리 박스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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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을 줄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완전 완전 구미가 당기지 이리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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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잡아봐라 잡아봐라 잡고 싶지 잡고 싶지 아우 진짜 아우 너무 귀여워 편이 줄까 편이 다 해 편이 다 가져 아우 엄마 저렇게 또 귀엽고 그래 엄마 이거 줄까 빨리 내려와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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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 내려오는거야 이렇게 해갖고 착지하시면 됩니다 예예 그렇죠 이걸 드릴게요 떨어지면 안 돼 아이고 내려왔다 아이고 내려왔다 아이고 내려왔다 내려왔으니까 줄게 아유 저거 맘에 들었나봐 쟨 저기있고 구석에 선자 갖고 놀려고 들어가는거 봐 또 지금 신났어 아유 안 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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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표정 봐 ㅋㅋㅋㅋ 아빠 가져갔대 ㅋㅋㅋㅋ 어머어머 제발 이런 있는거 봤나봐 어머 진짜 찾나봐 어머 어머 똑똑해 ㅋㅋㅋㅋ 찾았나? 아 찾았어 찾았어 어머어머 편지감기 부담었어 어머 저게 뭐라고 어머어머 어머어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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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그 그게 뭐라고 그렇게 그래 아이 정말 너무 웃긴다 너네 그치 루이야 우리 루이는 교양있게 ㅋㅋㅋㅋ 쟤 지금 없다 숨기고 싶은데 숨길 데가 없나봐 저기 저기 얘야 어머어머어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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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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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꽁꽁 끄지게 안되요 건강에 안좋을 수 있으니까 안되요 알았지? 엄마 장난감 줄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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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니야 거기 들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아니 너네는 엄마 오정이었는데 그 대체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재활용할 옷들인데 고양이 털 묻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별이 쫄았고 릴리 아아 너무 예쁜거 아니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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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는 저런거 하는생동은 이해를 못해 릴리는 우아하니까 남편이 그런걸 어떻게 해 애들이 저러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너무 웃겨 잔다 자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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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봐 허락해들어갔어 잠깐 자리비언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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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기요 저 안에서 뭐 구름이 안 치지 않나 배니봐 자리잡으려고 내 ㅋㅋㅋㅋㅋㅋ 아휴 정말 저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오세요 이봐 이봐 저기요? 나와봐 베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이가 하하하 얘들아 빨리 나와 하하하하 데니야 데니는 옷상자에 들어가있고 한마리 꺼내면 한마리 들어가있고 루이는 이제 옷사람을 못열게 이러고 있고 옷장리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하하 데니야 좋아? 안락해? 편안해? 편하게 잔다 자 하하하 이제 내려와서 좋아 쉴거야 그치? 장롱보다 여기가 좋아요? 안전하구요? 응 우리 편이 여기서 고자해? 응 엄마 불 꺼줄게? 아 하하하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